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인생 고해란 말이 있죠 인생은 마치 괴로운 바다와 같다 그랬습니다 고해와 같다 정말 실세 없이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려오는 그런 괴로운 바다와 같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다는 바뀐대요 조금 잠잠한가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풍랑이 몰려오고 또 요즘 이런 태풍이 실세 없이 지금 오후 태풍이 벌써 중국으로 갔고 또 내일 모레 일본으로 태풍이 하나 온다 하고 몇 개가 올 여름에 또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보통 1년에 한 20개 30개는 태풍이 아무튼 가니까 바다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평생 바다에 사는 사람이라면 바다를 항해해야 되고 또 바다를 어부로 해서 삼고 가는 사람이라면 내 평생의 하나님 한 번도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평생에 한 번도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보다는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또 좌절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힘과 그런 믿음과 용기와 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기도예요 현명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풍랑 한 번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그냥 말도 안 되니까 들어주시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풍랑이 있는 바다 쉴 새 없이 문제가 생기고 또 풍파가 닥쳐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한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평안한가 싶으면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그냥 풍파가 불어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슬픈 일, 굳은 일, 또 어려운 일 한 번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바르지 못한 기도예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70, 80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바람 안 부는 날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보다는 그런 풍랑에서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런 풍랑도 능히 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이 올림픽이 너무너무 진짜 우리가 봐도 너무 힘든 올림픽이다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이 얼마나 일본 우리보다 더 덥대요 막 38도, 39도 선수들이 막 휙휙휙 쓰러지고 금메달을 따둬요 코로나가 확진되면 금메달을 박탈당해요 네 그 이상한 법이에요 아니 코로나에 확진돼서 아픈데도 금메달을 땄으면 더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확진자는 금메달을 뺏겨 그리고 2등으로 내려간다네요 참 이상한 올림픽도 다 있어요 아무튼 그 폭염이 기승을 부리죠 거기다가 태풍이 지금 몇 개가 올지 몰라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아예 자국민들까지 다 등을 돌았었어요 다 등을 돌아서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최악의 올림픽이 될 것이다 벌써 손실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올림픽을 준비한 조직위원들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7월, 8월에 태풍이 제일 많이 불어온 나라인데 그런데 하필 그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그것도 감안 않고 그저 올림픽 기간 중에 태풍 한 번도 안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날짜를 잡아놨냐 그 말이에요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 말이죠 아니 6월 달에 해도 되고 올림픽 가는 게 꼭 7월, 8월에 해야 됩니까? 6월에 해도 되고 9월에 해도 되고 그런데 왜 그 한 길목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태풍 온다고 난리치고 그러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이거는 좀 어리석은 거죠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런 믿음처럼 풍랑아 와라 풍랑아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내 인생에서 얼마든지 어려움은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는 중에 유라글러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를 겪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그곳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깨닫냐면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그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내 인생의 풍랑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오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바울의 평안의 비밀이 뭐냐면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담대함과 그런 어떤 평안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그 풍랑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바울이 분명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붙들고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바다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파도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냥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에 이렇게 탕광에 가보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하 갱도에 이렇게 광구들이 갇혀가지고 이제 생사가 이렇게 갈린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밖에서는 막 이제 구조작업을 막 하려고 하고 정말 어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생사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조신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막 망치 소리가 들린다든가 돌 깨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막 드릴 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깥 이제 구조대와 이렇게 연락이 닿으면 그래서 구조대들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구조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염려 말고 조금만 참아라 힘을 내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 절망했던 마음들이 힘이 섰고 또 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풍랑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바울과 같이 가던 그 배에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염망이 없다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몇 날 며칠을 그냥 배가 막 까무러치니까 뭐 하늘이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 속에서 여러분 그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가 파랗고 정말 하늘도 파랗고 그 얼마나 낭만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는 하늘을 비추는 거울이다 제가 이제 요수에 있으면서 늘 소 앞바다를 이렇게 항상 지나다녔어요 아이들 학교 태워다 줄 때도 항상 지나다니면서 야 이 바다는 소 앞바다가 굉장히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색깔이 자주 이렇게 바뀝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진리를 발견했는데 이 바다는 하늘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하늘이 파라면 바다도 파랗더라고요 하늘을 비춰요 하늘을 반사해 하늘이 조금 시커매요 먹구름이 끼고 그럼 바다는 더 시커매요 먹물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중국에 단기성교를 가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오후 2시 배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때는 오후에는 날씨가 아주 맑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도 좋고 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좋았는데 6시가 넘어가니까 이게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늘도 이상해지고 바다도 이상해지고 그런데 정말 무서워요 막 파도가 쳐서 배가 앞에 부딪히고 그러는데 이야 이 선장님들 우리 캡틴을 하시려면 이거 보통 담력으로 못하겠구나 그 배가 그렇게 막 그 큰 배가 파도에 맞춰 출렁거리는데 그 선장실에서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한 번 캄캄해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그렇게 태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몇 날 며칠을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둡고 캄캄했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유일하게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바울은 든든히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그냥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돌풍이 불어요 그 막 수원차에 따뜻한 물이 찬물을 만나면 이렇게 막 출렁거리면서 큰 풍랑이 노을이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막 돌풍이 불기 때문에 특히 밤이 더 그러죠 제자들이 그냥 혼이 나가가지고 혼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주여 주무시나이까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주무시나이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그냥 뛰놀던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또 제자들이 탄 배가 주님이 주무시던지 깨어있던지 주님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아무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나 내 어떤 사업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하나님께도 내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내게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거예요 내 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게 평안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하는 줄 기도줄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풍랑이 있으십니까? 어떤 풍랑으로 고통스러우시고 또 염려가 되시고 불안해하십니까?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평안으로 이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다메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죠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 또 복음의 전파자로 그것도 특별한 사도 특별한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목표는 뭐냐면 이방인을 주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가 바울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선교의 최적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로마였어요 로마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가장 중심 세계의 최대 도시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고 여러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다 그냥 자기들이 점령지 자기들이 정복한 그런 식민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곳에 길을 다 뚫어놨어요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회 때 그렇게 아우토반 고속도로 뚫어놓은 것처럼 로마 사람들도 제일 먼저 길을 닦았어요 길을 다 뚫어놔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군대 보내가지고 그냥 진압해버리고 또 이제 각 세계에서 그렇게 생산되는 그런 어떤 좋은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상하지 않게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그거 이제 빨리 이제 수탈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다 길을 뚫어놨어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해요 유럽이고 아프리카고 아시아고 다 이렇게 로마로 통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어요 로마인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보금을 아주 그냥 한순간에 보금을 확산한 보금의 길로 그렇게 선교의 루트로 바꾸어 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야, 로마에다가 보금의 해폭탄을 터뜨리면 이게 세계 선교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선교의 목적은 로마였어요 내가 로마로 가리라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보금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 목적을 늘 위해서 기도하는 데 쉽지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가게 된 거예요 가다가 또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뭘 깨달으냐면 오늘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가이사는 여러분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 초대 황제예요 제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그 황제에게 보금을 전해야 된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러나 바울은 이게 자기의 사명 자기가 정말 생명을 걸고 완수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분부이고 명령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바울에게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기고 또 힘이 솟아난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야 바울이 바울이 하나님이 이 사명에 하나님이 나를 이 풍랑에 하나님이 나를 이 풍랑 속에 집어넣지는 않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그 선교를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기의 동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려움 없었습니까? 그런데 리빙스톤 하는 말이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겼다 뭐 사나운 짐승들에게 또 독사에게 또 어떤 그런 원주민 부족들에게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겪었지만 나는 거기서 확신한 게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하고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내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결코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는 선교했다고 합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순교당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내 할 일이 남아있다면 내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순교한다면 내 생명이 끝난다면 그것은 이제 내가 할 일이 다 마쳤기 때문에 정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편히 쉬어라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재수 없이 태풍 만났네 재수 없이 풍랑 만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잘 살고 재수가 없어서 못 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이 뭔가 작게는 저는 제 사명이 뭐예요 작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자녀들 또 가정,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것이 사명이고 또 크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또 주의 교회와 또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늘 이렇게 또 생명의 꼴로 먹이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백신 맞고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8월 25일 1차 맞아야 되는데 정말 고민되네요 안 맞고 좀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25일 날 1차 맞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지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할 일이 있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 붙들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바울의 평안의 비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런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오히려 안심시킬 수 있고 오히려 뭘 믿는지 도대체 바울이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지 그렇게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담대하게 풍랑 중에도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성경에 약속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또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시고 또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늘 원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시면서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신다 우리 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사명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여러분,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붙드시고 또 풍랑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을 더 주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을